1. 야곱과 함께 각해 곤석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페냐민과 당과 납달료와 각과 아세리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석이 모두 칠십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자부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이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께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대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2장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과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대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처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대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대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러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대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대 한 애국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케르솜이라 하여 가로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지지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3장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요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요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하무 하나님 이사그 하나님 야고부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메 요하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아이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 적석 핫 적석 아모리 적석 브리스 적석 히 적석 여부스 적석의 지방에 이르려 하느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 간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호하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호하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족속 해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이족속 여부스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노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호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호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사장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대 지팡이니이다 여하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초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인이라 하시고 여하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등병이 바라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하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하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위이다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하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대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하니라 여하께서 미대 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라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에 강박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뽀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하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뽀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레를 이남이었더라 여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대 여하가 누구 간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하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일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하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대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폐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서용의 집을 정가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관역자들과 폐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대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은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에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토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관역자들이 그들을 독적하여 가로대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관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폐장들을 때리며 가로대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정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폐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대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저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요아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폐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웅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요아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요아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편집 2.100v 한글자막 by 한효정